진정으로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류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근무지가 아닌 휴양지에서 원격으로 업무하는 근무제도인데요 국내 휴양지 원탑인 제주가 스마트워크 인프라를 접목시켜 기업 맞춤형 워케이션 지원을 위한 민간 워케이션 시설과 협업은 물론 조례 개정으로 전국 최초 분산근무기업 지원 근거 마련으로 기반시설과 지원책을 꽉 잡는다고 해요 첫 워케이션 설명회를 판교에서 열겠다는 제주는 도기 마감이 될 정도로 핫토픽이었다고 하죠 제주만의 강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근무제도인 만큼 기업 워케이션 수요를 선점하려는 전국 각지의 경쟁에서 휴양의 섬 제주가 워케이션의 힙스터 성지가 되겠습니다 멋지게 살고 싶은 MG 그대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빨리 일하고 쇼핑하러 가요